출동! 출동! 화질이 괜찮죠? 500이네 음 오수맞죠 좋았어 이정도면 되겠다 화질이 안좋다고해서 리망했습니다 오케오케 굿 오 CS6 스페이트 이즈리얼은 바뀐게 없다 평범한데요 평범한 스킨이야 아아아 아파 아 펄 아 사리자 사리자 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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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유튜브 구독도 많이 해주세요 업로드 많이 하겠습니다 이틀간 쉬어가지고 못했어요 으어어 쓰레쉬 깔끔해 폭딜 아주 깔끔했죠 전멸 평타 아니 이게 뭐였지 비전이동 평타 큐 평타 깔끔해 쓰레쉬 사용속 아주 깔끔했구요 남이 너무 평타 견제 욕심내다가 망했지 이틀간 쉬어 아이돌 아주 좋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이거 먹어 카소스 상대편 카소스니까 6대 조심해야되요 카소스 6대 카소스 조심해야되 천천히 파밍하고 카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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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밍 천천히 합니다 천천히 라인은 기본적으로 유리할때 때리는건 나쁘지 않아요 카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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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셈 나도 집에 한번 갔다 하고 싶은데 파밍만 하고 있어 파밍하는 기계야 싸우고 싶다 나미가 쎄서 사용선고 안하는 이상 맞장은 좀 위험해요 서로 파밍하는게 이득입니다 서로 파밍하는게 이득이지 어어 아이고 아이고 용갔나? 용은 아니야 용은 아니야 젤리 친구들이랑 잘 놀고 잘 놀고 왔습니다 내가 유익하게 놀진 않았어 게임만 했어 집에 갔나보자 밀자 뭐야 이거 아 랩고 왔네 갈려고 했는데 안좋아 안좋아 아 이걸 맞네 하필을 하필 저 강화사슬을 집에 가자 하필 강화사슬을 맞았어 하필 강화사슬구 주변 환경을 잘 파탈 국경이 돈 안나와 그러면은 음 가자 마라포시 하나 사야되는데 롤 안하죠 어 친구들이 롤을 안해 어 휴일에는 좀 어 유익하게 좀 보냈죠 친구들은 롤을 안해 저만 롤해요 아 뚜루뚜뚜뚜 뚜루뚜뚜 뚜뚜뚜 뚜뚜뚜 빨리 저 나가야되는데 템이 안나오네 탐이 암튼 우리편이 지금 유리 유리한 상황입니다 유리의 맨이 친구들이 롤을 해야 티어 부심을 된다 티어 부심은 언제까지 부립니깐 토하지도 않는거 롤 안하는 친구들한테 토하지도 않아 안 먹어 예시야 먹는거 아니야? 왜 안먹어 빨리 안аци는데 아 아 나 쎄다 쎄 쎄 쎄 쎄 쎄 쎄 쎄 쎄 ц어 쎄 쎄 쎄 쎄 쎄허 쎄 쎄 쎄 쎄아 쎄 쎄가 그가 이거 왜 안잡아 형 오케이 쓰레시 사용생고 루시안 왜 안잡아 루시안 왜 안잡는겁니까 좋았어 아니 왜 나미를 먼저잡지? 루시안 조져줘야지 망할뻔했네 루시안 노플 플레이 써가지고 궁극기와 죽을 뻔했어 죽었지만 원딜에 두명달라 붙으니까 아니 서포트에 두명달라 붙으니까 루시안이 전멸 써가지고 절 노리니까 뭐 할게 없네요 한명은 나 붙어 주지 스킨이요? 올백 스타일입니다 다른게 별로 없어 올백 스타일이야 상대 올 AD 아니죠 생각보다 별로입니다 스킨 가격값이 좀 못해 가격값이 좀 안돼 생각보다 별로에요 랭가 조심해 랭가 랭가 은신이 너무 잘했나 은신 피하기에 너무 힘들어요 아따 왜이렇게 세냐 이거 CS먹어야 되는데 검치랑 어깨 아 빨리 뽑기로 그냥 막 들어오네 아 왜이렇게 힘들어 왜이렇게 세 왜이렇게 아 나 매섭다 이씨 야 뭐 할 수가 없네 집에 가야돼 칼틱은 해야됩니다 CS먹을 수가 없네 나미 룩이 아니라 엄청 센데 으하하하하하 슬래시가 그냥 막 아 아니 루시안이 막 앞발 뽑기에 슬래시가 막 해주고던가 해줘야되는데 견제를 아니라 그냥 막 앞발 뽑기에 견제를 저거 해줘야됩니다 못쓰게 루시안이 감히 앞발 뽑 자제좀 나미가 그런소리가 나와야돼 탑도 많이 밀리네 흠 흠 흠 템을 졌다고 가니 딜로스가 오지는거지 템을 원래 이렇게 가는거야 프로들도 연운갑니다 연운은 이제 이즈련의 공식템이에요 점 점 점 연운 안가는 이즈련은 연운을 안가는 이즈련은 이즈련이 아닙니다 이즈는 연운을 하기위해서 가는거에요 음 아 뭐야 용나갔네 그레이브즈같은걸로 연운가면 트롤인데 이즈는 괜찮아 종식인증입니다 이즈는 죽을 뻔했네 아잇 왜이렇게 무식하게 나와야들이 이즈 갔다옵니다 완전 무식하게 오네 하 천천히 천천히 I CO Pray C P 아군이 다녔어 못잡으면 안돼 오케이 굿 어 겨킹 이즈리얼 궁극기가 상당히 좋지 소 겨킹 딱 갈 곳이 거기 밖에 없었지 내려갑니다 이즈리얼 1킬 획득 아주 좋아 1킬 획득 너무 무리해져서 레넥콘이 우리편 늑대를 먹고있어 루시안 조심해야됩니다 템이 상당히 세요 1대1 맞장은 지금 위험합니다 렝가도 올수도있기때문에 사려줘요 렝가가 거의 10중8구 노리고있었거든요 궁극기 켜가지고 안전하게 스파밍합니다 멀리서 절대 여지를 주면 안돼 스트레쉬가 없는 지금 여지를 주면 안됩니다 뭔가 일말에 여지를 주면 안돼 사려줘 사려줘 여기 다이아2에서 지금 아니 3에서 통과하는 승급전중이에요 아 왜이렇게 아파 왜이렇게 아파요 아니 왜이렇게 아파요 너무 아프잖아요 와아 망했다 암막이 맞았어 암막이 텔 끊겼어 텔 끊겼어 어허 와아 이걸 이렇게 망하네 와우 역갱 대박이였다 이거 충분히 그냥 이득볼수 있었는데 탑이 그냥 너무 쭈물있는데 여기서 텔 끊기다니 여기서 텔 끊기고 텔 타면은 바로 역전이였는데 텔 끊겼어 텔 타면은 바로 역전이였는데 텔 끊겼어 텔 타면은 바로 역전이였는데 텔 타면은 귀환해서 연운 만화수여 산건 진짜 극혐이었음 이게 왜 극혐입니까 어 진짜 극혐을 못받구만 아 이게 안맞아 궁이 왜 궁맞으면 좋았는데 궁이 안맞다니 용 용 용 용 먹어야되 용 용 용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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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타 오케이 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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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즈리얼 폭딜 이즈리얼이 큰 딜이 되지 탑 탑 탑 2차 나가 2차 탑 2차 어떻게 해 탑 2차 어떻게 합니까 빨리 미는 수밖에 빨리 밀고 초코가 나와야 되는데 초코보단 이거 아 핑크 이건 갑니다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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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탑 2차가 날라갔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탑 2차가 날라갔어 미처 깨졌다 아 Tom 노잼톤 왜 좋아 노잼톤 사람 사스갓 노잼푼 머거 쓰레시야 오케이 그럼 핑하 먼저 봐야겠다 랭가가 온다 랭가 가트셋 이거나 이건 안먹어 이거나 간만에 원딜하면은 그 원딜만의 맛이 있어요 재밌어 원딜만의 맛이 있어 급강 카이팅하는 맛 이거 신스킨입니다 근데 별 티가 안나죠 신스킨인데 별 티가 안나 이게 함정이야 그냥 일반 스킨 같애 랭가 또 역경이다 랭가 랭가 랭가를 미리 잡는게 제일 좋아 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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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라구 지금 위험해 지금 아 아무것도 안보여 너무 어두워해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랭가 쓰레시 물면 쓰레시 죽는데 이거 위험해요 랭가 집에 간지 안 간지 확실하게 몰라 아 깜짝이야 우리 펀드 백업 좋았어 쓰레시 나이스 아 나 궁극기가 직수 상대편인 줄 알았을 순간 나한테 날라오길래 힐 썼는데 괜히 썼다 힐 나한테 힐 날라오길래 이걸 그래 나 위험한데 이거 후스다가 루시아 너무 흥므해지 인마 루시아 깨고 빨리 튀자 이거는 뭐 먹으면 안돼요 이거 이거 깨고 튀자 이거 깨고 이거 깨고 도망가야돼 이거 깨고 도망가야돼 쓰레시 뒤에서 안전하게 딱 이 고기 다시 여러분들 사지 마세요 웬만하게 그냥 무빙 깔끔하구요 파탄 갑니다 무빙 깔끔하죠 랜턴 좋아 여기구만 내가 생맥이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보여요 직수궁 너무 무서웠어 직수궁 제가 친구들이랑 오락실 게임 많이 했거든요 같은편 때려지는 옛날 게임이 되게 많습니다 파이널 바우트 뭐 그런거 같은편 때리는게 많아요 횡이 이동 액션 그런거 있잖아 그런거 어제 좀 했는데 아 같은편이 때려져 헷갈렸어 리얼바우트였나 파이널 바우트였나 그거 같은편 때려지는 게임 있어 예전에는요 진짜 피하식별이 없었습니다 헷갈렸어 방금 일명 우정파괴 게임이라고 하지 그런거 좀 했어요 일명 우정파괴 게임이라고 하지 운만 깔끔해서 실망해요 운만 깔끔해서 실망해요 언제만 해줘 용 용 한번 먹어야 되는데 오케이 헷갈림 나이스 좌좌쏄이 좌쏄이 좌쏄이 여기 와도 박아야되는데 와바 임마 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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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함 오 와봐 오오오 이거 아이 뭔 데미지야 아이 뭔 데미지죠 방금 반피 달아서 크리티컬 떠가지고 아 크리티컬 데미지 뭐야 저거 반피 리얼 깜짝 놀랐네 아이 임피 스티틱인데 왜 이렇게 많이 달아 직스 스킨 잘 뽑아왔다 직스 스킨은 예뻐 잘 뽑았어요 스킬 조심스럽게 먹어야 돼 랭가 갑자기 날라온다 이거 랭가 랭가 조심해야돼 랭가 랭가가 온다 안온다 랭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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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가 안온다 항상 이거 빚었을 준비합니다 지금 펜창 열면 안돼 백퍼센트 죽음이 날 기다립니다 오케이 여기정도는 괜찮아 항상 랭가 상대할때 아이쇼핑 금지입니다 아이쇼핑 아이쇼핑하다가 랭가가 날 죽여 분명히 좀있으면 무라마나 나와요 무라마나 사대편들 다 쥐죽는 겁니다 바로 사망이야 낭비할 시간 없어 불러주셈 좋았어 나왔죠 무라마나 톤스오브데미지가 상대방들은 뭔지 깨닫게 될 겁니다 톤스오브데미지 랭가온다 레드까지 있어 조심하려구 밖이 좀 아우주 매서웠는데 조심해야 돼 아아 이거 신경 미드 이제 신경전이다 신경전 2. 3. 3. 무심해야 됩니다 렌가가 즉스물도 있어요 바텀 가야 되는 또 무라마를 항상 켜주고 여기서 위험하다 아래로 가야지 여기 렌가 튀어나오면 어떻게 하지? 안 튀어나왔네요 탑 조심 팽팽해 지금 팽팽해 아주 팽팽해요 작은거만 먹고 하자 큰거 먹을 시간은 좀 아까워요 작은거만 먹고 합니다 우리도 미드타워 미드 1차 부수면 똑같은데 미드 1차를 못 부수고 있어 나도 있다 이 자식아 아 큰일났네 이거 헷갈림 죽었다 안좋은데요 많이 안좋아 탑이 너무 많이 밀려있어가지고 타워 차이가 너무난다 타워 차이가 너무난다 타워 차이가 너무난다 랭가 힐 아 나미 힐 5피네 알고있었네 랭가 점프할거 헤카린 나이소 헤카린 역시 헤카린이 나한테 와 이거 허브로이 나한테 와 힐 이차까지 가자 이차까지 쭉 그대로 이차까지 스무스하게 해야 된다 바로 아 나한테 와 아 나한테 와 아 이거 이거 안좋은데 싸우면 음 싸우면 안좋은데 찍스가 없어가지고 순식간에 손해를 헤카린이 왜 계속 들어가는거야 헤카린이형 퐁킹 유 포니 포니! 포니 형 안돼 포니 형 왜 딜교환하는거야 그냥 바로 빼야되는데 포니 형 바로 한번 주자 바로 이거 줘야될니세요 펀니펀니 와 이거 아깝다 야 진짜 아깝다 이게 이 저격구 제발 루시안 갓주하니 갓주하니 갓직수 갓직수 야 아 모르겠다 아무튼 갓직수 좋아 용먹자 사형생고 깍이 아 어이 왈도왈도왈도 인즈리얼 딜을 하나 야무지게 넣고 들어와서 다론 전부 다 뺐습니다 이러면 2등이죠 다론 다 뺐어 퐁황색 라위